아아 루시드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아아 베일을 깔아줘요 아 쉽게 잘 안까지는군요 강력함역 아 피해주고 피해주고 아아 아니 진짜로 잡는거같이 오래걸리네 와 진짜 오래걸린다 여태까지 했던 캐릭터보다 다른데 진짜 잡는거같이 오래걸리네 와 진짜 잡는거같이 오래걸리네 아아 진짜 잡는거같이 오래걸린건데 아아 아 이거 나 루프커덕터로 되었거든 사이튼절로 어 맞으면 바로 죽었나? 아 안죽네 아 죽었네 설마 안깨지는건 아니겠지 아 맞고 어딨냐 와 나 여기서 레이저를 보게될텐데 상상도 못했네 아 겨우 깼네 와 쉽지않았다 생각보다 약한게 느껴지네 굿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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